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규칙적입니다. 종로구를 다뤘는데 제가 약간 아차해가지고 숫자를 좀 잘못된 걸 집어넣어가지고 2022년 총선하고 2018년 총선의 종로구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어제 2018년 총선을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2002년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는 의미에서 다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규칙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7월 28일 내렸던 조재현 천대엽 대법원 특별 2부에 인천광역시 연수월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대법관들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맹백한 거짓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방선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15 총선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4.15 총선 선거 데이터하고 지방선거 선거 데이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4.15 총선에 문제가 없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방선거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4.15 총선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다음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서울특별시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거의 12.5% 내외로 플러스값을 모든 뭐죠? 그런 49개 지역구에서 다 9에서 19%만큼 차이값이 큽니다. 정상은 0에서 3%에 머물러야 되는 차이값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9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 그냥 예술입니다. 예술. 이거는 투표나 선거가 아니고 예술 작품입니다.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만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서 관외사전투표 득표일을 손을 댄 겁니다. 이쪽에는 집어넣어주고 이쪽에는 빼앗고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의 수치가 거의 일치하죠. 여러분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차이값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다 오세훈 후보 표를 일정 부분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한 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차이값이 송영길은 항상 플러스고 국힘당의 오세훈은 항상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2022년도 대통령선거지 않습니까? 송파구 사례. 송파구 사례뿐만 아니고 전국 사례입니다.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사이에서 플러스 15%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좌우대칭이 일치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를 만든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2022년도 지방선거 8회입니다. 이게 2018년도 지방선거 7회입니다. 6월 1일에 시d했던 지방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규칙이 발견되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각각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20%를 다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만큼 넘겨줍니다. 그게 종로구 같은 경우는 3377표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3377표 여기에 마이너스 3377표입니다. 총 손을 댄 표수는 3477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2018년 여러분들 승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더 높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제7회입니다. 박원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8명께서 25% 빼앗습니다. 25%씩.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5,436표를 얻었는데 그 25%를 빼앗아가지고 1,359표. 그래서 그 총표수가 2,812표를 넘겨주는 겁니다. 박원순 후보한테. 2,812표를 더해주고 전체 여러분들 후보한테 2,812표를 빼앗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 정확하게 선거데이터가 규칙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선거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2022년도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7.8%에 손을 댄 겁니다. 2018년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1%를 손을 댄 겁니다. 이 절반을 A 후반께 넘겨준 겁니다. 절반을 17.8%의 절반을 B,C,D 후반 때에서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반께 넘겨준 것이고 21.1%를 뭐죠? B,C,D,E,FG,HI 후반께 빼앗아가 박운수 후반께 넘겨준 겁니다. 이게 2018년 결과가 결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2018년 자료를 제가 잘못해가 2012년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 교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2018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을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여러분들 같지만 차이값이 다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박운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다 이런 플러스가 나옵니다. 선관이 김문수부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안철수부도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값이 커죠? 그런데 사전투표가 손을 댄 것을 수정해주고 나면 거의 뭡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주 작은 숫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선거 데이터에 손을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선관위 발표 자료에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열병식 하는 것처럼 박운수 후보는 항상 플러스 그 다음 김문수부는 항상 마이너스 안철수부는 항상 마이너스 값도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성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2022년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이렇게 오차가 큽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손을 댄 것을 수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오차가 적어지는 겁니다. 이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무시하니까 참 우선밖에 안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의 설법대를 나오고 똑똑한 양반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차이로 총선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하고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게 뭡니까? 지방선거가 이렇게 손을 댔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손을 댄 거다. 대통령 선거 손을 댔고 지방선거도 다 손을 댄 거다. 얼마나 손을 댔냐? 재야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손을 댄 거다. 알겠냐? 너희들 알겠냐? 얼마 손을 댔냐? 2022년도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7.8% 2018년도에는 21.1%를 손을 댄 걸로 컴퓨터님께서 계산해 주셨다. 컴퓨터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executive executive來 rd cruise 20,00 können 20,31 21,30 21,50 21,30 21,30